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대 속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했다. 30년간 134만 톤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낼 예정이다.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후쿠시마 바다를 찾아 회를 먹으며 안전을 강조했다.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후쿠시마 바다의 매력을 알리고 있었다.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외 일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지만 안전하다는 것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. 이런 마음이 통한 것인지 일본인의 약 80%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 안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. 일본 매체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77.4%는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할 것 같다고 답했다. 반면 불안하다고 밝힌 응답자의 비율은 20.9%였다.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국제적인 안전기준을 밑도는 농도로 희석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. 국제적인 안전기준을 밑도는 농도로 희석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